그리고 무경험자의 대기 이기도 합니다 첫 득점기 자 김거운 1대0 자 이 대응은 굉장히 재미있어 질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면에서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선수들이 말려들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빨리 더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3구 공격을 지금 많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갔어요 이 될 것 같아요 3대2 아 좋아요 아 2대5 서브 득점 기만 이렇게 쫓아가면 일단은 나중에 승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야아 점 리드 서브 득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구 전반 아 아 카 spoke 그댈 으 라 아 가 라 slope $1 프리 hag ns 야 서브 득션 작전을 한번 변경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연아 야 렌리사 공격을 잘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넷 자 렛 3게임즈이기 때문에 첫게임의 승리가 상당히 유리해요 그렇지요 자 나갔어요 김연아는 그런 플레이를 조금 더 끄집어내기 위해서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만들어나가야 때문에 끊어줄 때는 빨리 끊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김연아가 지금 긴장 많이 하거든요 아 걸렸어요 자 그 모습이 지금 두 번째 게임이 나와야 돼요 김연아의 섭으로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야 들어갑니다 네 김고은 선수였습니다 렛 렛 김연아 야 김고은 털렛 미 김연아가 또 잘 버티기도 했어요 자 김고은 김연아는 이 여세를 몰아가야 됩니다 야 그러나 이번엔 야 야 김연아 조금 느껴지네요 당황하고 있어요 네네 들어갔어요 찍어버립니다 성공합니다 고급한 면은 보입니다 네 야 야 조금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앞서 있는 김연아 두 번째 게임 야 야 두번째 게임 끌려가고 있는 김고은 아 야 나 박자면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브 득점 야 그러나 나고 있습니다 자 네 김연아 아 서브 득점 아 좀 시켜줘야 돼요 김고은이가 아 잘 들어 게임을 끝낼 수 있습니다 김고은 아 아 고맙습니다 야 기노마 누가 더 강심장일체 세 번째 게임 시작이 됩니다 야 야 기업 김하나 김고은범 김하나의 서브 서브를 바꿨어요 네 돌아섰는데 그렇죠 아 빨리 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제가 계속 게임을 하면서 빠른 탑법 공격을 연상을 합니다 그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독 또 선수들은 조마조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제 세 번째 게임의 후반부 2개 아 아 아 아 아 아 네 공격적이에요 이런 경기가 선수를 성장시킵니다 그렇죠 네 오 와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김고은 나갔어 와아! 기반 너무 강심장들을 가졌습니다 네 와아! 동점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선수들은 그렇죠 와아! 됐지! 와아! 와아! 기반아! principals ña 기 olo 기 고 기 고 기 고 기 고 기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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